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린디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and 2 3 4 5 6 7 8 왼쪽 린디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몬트레이 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 4분의 1 턴 하면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카운트 1 and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힐 터치 투게더 왼쪽 4분의 1 턴 돌아서 왼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힐 터치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스템프 앞꿈치를 바깥쪽으로 아웃 체중 오른쪽 드시고요 만보스텝 포드락 리커버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and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 1 and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세 번째, 일곱 번째 월 섹션 4의 1, 2 박자에는 옵션이 있어요 골발발 스톱 하실 때 팔을 쫙 한 채로 두 번째 박자 홀드 하시면 돼요 세시 확인해서 섹션 4 할게요 원, 투, 스리, 포 5, 5, 6, 7, 8 이어서 섹션 4블나 1, 2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섹션 5블나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 으크 바치 으크 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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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치